여러분 238피를 다시 보겠는데요. 용어 2차 보니까 1번 더시개발구역이란 더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읽어보시고요. 이때 지정했다 떠넘쳐서 딱 쳐보세요. 지정했다 떠넘쳐서 지정권자 이렇게 써요. 지정권자 해가지고 시도사 대도시항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네들다. 2번 보기 했는데 더시개발사업이 뭐냐. 이 더시개발사업이란 반드시 어디서만 하냐. 더시개발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더시개발구역 안에서 뭐하는 거냐. 이렇게 돼있는 땅을 싹 터지고 정지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택을 건설토로 하고 싶다. 그러면 주거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하고요. 상가건물을 건축도로 하고 싶다면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요. 공장을 건축하도록 개발한다 그러면 바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합니다. 물류센터 창고를 건축도로 개발했다 그러면 유통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또 생태문화단지 뭐 보호고 목재의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큰 신도시를 만들어서 나갈 때는 시가지 조성사업 그래요. 그래서 이 더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목재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시개발사업은 무슨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만을 말한다고 틀립니다. 그 2번 더시발사업의 뜻을 잘 받으세요. 반드시 더시발기관에서 주거 똥 넘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단지 똥 넘치고 그다음에 조성에 따라 넘치고 사업.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 정보통신단지 조성사업 생태단지 조성사업 문화단지 조성사업 보건복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쌍꺼서 더시개발사업이라 하구나. 가로 3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239페이지 이 더시개발법상 더시발사업을 할 때는 절차를 걸쳐서 하는데 시 2장 개발기에 나와있죠. 이 개발기관은 무엇의 약자다? 거기다 써놔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약자로 개발 계획을 합니다. 도시개발 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도 하고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엄청 중요한 계획이에요. 한번 그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되잖아요. 고시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이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가로 1번 더시발구역 지정권자 수립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수립할 때 언제 수립하느냐. 1번 더시발구역 지정권자는 더시발구를 증하려는 지정권자는 이 거시발구를 증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갈 때 이 계획에 따라 여기서 수립합니다라고 바로 구역도 딱 집어듭니다. 그래서 그 개발구역 수립해서 딱 고시하면 그 계획 속에 있는 구역도 확정 고시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원칙입니다. 동그란 1번 더시발구역 지정권자는 더시발구역을 증하려면 해당 더시개발구역에 대한 더시개발사업계획을 약자로 개발계라고 그랬죠. 더시개발사업계획을 개발계라고 그래 개발을 수립해야 된다. 원칙으로는 외해가 나오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더시를 개발할 때 관련된 내용을 싹 포함해서 개발을 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2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필요하는 작업이 개발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개발객을 짜로 그 관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현지인들이 여기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수가 있겠구나. 또 투기꾼들이 토지에 대한 투기꾼들이 여기에 앞으로 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정보가 새 버리면 그런 신도시 만들 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개발지인데 갑작스럽게 도시를 하나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탁 지정하고 사업점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러면 투기 바람은 딱 잠겨지거든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해버리면요. 그 안에 땅에서는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개발행위가 원칙으로 금지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땅 주인들은요. 여기가 새롭게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땅을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와서 장난쳐도 팔리지 않습니까. 투기 바람은 바로 잠겨집니다. 이렇게 투기 바람을 바로 잠재울 필요가 있겠다. 급박하게 그 사업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개발구역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행위전을 가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나가도 되는 외회가 있어요. 주로 그 장소 미개발지인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에 주로 적용합니다. 그 내용이 외회로서 등장하는데 외회는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어떨 때는 먼저 도시구 발굴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냐. 또 그런 다음 지역에 도시구 발굴을 지정할 때는 도시구 발굴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가 자연녹지역.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국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남쪽에 있는 전국의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변형했다. 전국토다. 전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우리가 공부했죠. 그게 사용도적으로 구분 지정이 되어져서 이용 관리하고 있다라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다시 바로 열심히 개발해서 주택 건설하고 상가 건설하고 공장 건설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라는 개발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구분 지정하고 여기는 대두리에 보존 좀 해라 라는 녹적이 또 지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주상공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녹적은 또 세 가지로 세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 녹적 중에서도 저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은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해야 된다 해서 보존녹지역. 그 다음에 바로 산 밑에 물이 내려와서 바로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다 해서 생산녹지역. 또 이 보존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증 개발을 허용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지정해놓은 자연녹지역. 이렇게 녹적은 세 가지로 세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다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 있습니까?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역 근교는 계획관리적이다. 그 다음에 이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생산하는 농림적 근처에 있으니까 생산관리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존 살려서 보존 관리적이다. 그랬죠?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 이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을 찾아서 이렇게 도시발굴청한다. 그때는 도시발굴청한다. 도시발굴청한다. 이렇게 지정할 때는 여기는 이미 땅값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별로 장난 안 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도시를 만든다. 그랬더니 먼저 계획을 짜서 개발교습에서 딱 고시해서 구역을 정해요. 원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여기 녹적이 있다. 녹적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땅이니까 거의 기반세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기반세가 아직 안 들어왔죠. 땅값도 헐값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라든가 또 여기를 도시역에허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을 뭐라고 표현하냐. 도시역에허직이라고 해요. 예자가 무슨 예자일까요? 밖의 자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역 아니고 여기는 도시역에허직. 이 도시역에허직도 바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기반세가 있지 않죠. 이런죠. 그리고 이 도시 발굴을 정해가지고 도시를 쾌적하게 건설한다. 그랬더니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도시역 안에서는 보존 녹적은 주로 산 같은 건데 도시역 안에 있는 산인데 여기 있다는 도시 발굴이다라고 증을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다 밀릴 수는 말라야 그 말이죠. 여기는 도시 발굴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못합니다. 무슨 녹적은 도시 발굴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가? 보존 녹적. 그래.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 발굴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 땅값이 헐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도시 발굴 사업을 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있어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수료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어떤 장소에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먼저 도시 발굴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나서 하는가? 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수가 여기입니다. 자연녹지역에서 사반다. 또 생산녹지역에서 산다. 그리고 도시역 여호지역에서 산다. 이럴 때. 그래.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도시역 여호지역. 보시다시피 도시역 여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비 도시역이니까 바로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하고 그다음에 농림적, 자연환경 보질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장안이 국가기능발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여기다 공공기관을 옮겨서 같이 도시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급작스럽게 그 사업장인 도시개발을 수행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입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국토교통부장안이 국가균형발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을 수행할 때도 이와 같이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할 때는 어디는 지정 못하느냐 자연환경 보존적인 때는 지정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개발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전체 매직 대비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이다라고 증가하게 되는데 전체 매직 대비 주거적이라든가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 이 면적이 전체 매직 대비 바로 30% 이하밖에 안 돼요. 100분의 30이야. 그럴 때는 미개발지가 비도시기도 많죠. 그래서 바로 이때에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먼저 이렇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모기관 증하고 응모토록 해서 좋은 응모자에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을 짤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개발 용도책이 그 도시발구역을 지정을 해나갈 때 전체 매직 대비 얼마 이하만 포함돼서 지정을 하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입할 수 있는가. 그 미흡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기역부터 미흡하고 그 이유로 올라가면 개발을 공모하는 경우도 있죠.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그까지 해서 총 6가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흡이 어마어마하우칭하니까 미흡을 잘 받으시고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개발 계획 수기준에서 가로 1번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죠. 전 시간에 이 광역 도시기나 도시군기본기 수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 개발계 다 줄 거예요.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계획 수입할 때는 그 지역의 광역 도시계, 도시군기본기 수입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게 더 상위기교 정책서니까 그 정책을 반영해서 개발을 짜야 된다 그 말이죠. 가로 1번 봐두시고 2번도 잘 봐두세요.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그 면적이 330만 종태 이상인 사업장이다. 그러면 약 100만평 이상으로 크게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30만 종태 이상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개발계획을 수입하려고 한다. 이 개발계획을 수입해서 딱 고시하지 않아요? 고시한 개발계획 내용들만 이 도시가 건설되는 겁니다. 이 도시가 한 번 건설되어졌다. 그러면 그걸 다시 속된 말로 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딱 들어가면 이게 우리 후대까지 수십 년 이렇게 아니면 수백 년 동안 그 도시가 운영될 건데 한 번 판을 짤 때 제대로 계획도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330만 종태 이상인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수발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주거기능이면 주거기능, 또 상업기능, 주택지, 상업지, 교육기능이 발휘되는 교육시대로 들어갈 장소, 또 유통시대로 들어갈 장소, 또 도시민들이 즐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일학기능이 들어갈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짜서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이렇게 의무상으로 개발자가 되도록 되느냐? 330만 종태 이상이다. 서로 조화가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 330만 종태 이상인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발할 때는 해당 비교에서 주거기능, 생산기능, 교육기능, 유통기능, 일학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가 됐다.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 어느 기능만 특별히 우선 배치 안 된다. 여기가 330만 종태 이상하면 여기다가 주거기능만 다 넣어가지고 주택만 건설해서도 안 되고 유통기능만 집어넣어서 유통기능만 딱 해서 발휘하도록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되도록 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화란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거부터 위락 등의 기능까지를 주거부터 시작해서 기능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줄 거예요. 그래 주거부터 기능까지 딱 줄 거여서 이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 이렇게 써놔요. 밑에다 입고를 해가지고 복합적 기능. 복합적 기능.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로 3번. 이 개발 구역을 더시발굴 먼저 짜고 개발객을 공모하게 될 때 바로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요. 응모 기간은 91상을 보장해야 된다. 동그란 2번 지정권자는 더시발굴 제한 후에 개발객 안을 공모하는 경우 응모 기간은 91상으로 보장해라. 이때 응모 기간 내에 응모했다. 그 응모자 선정됐다. 그러면 그자 보니까 바로 더시발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지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그게 동그란 1번이고요. 가로 4번 이 개발 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 이 개발 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을 누가 정하냐. 우리 공법에서 무슨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기준 작성 방법 기준 방법 기준 방법이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장인이 정한다. 꼭 기억하시고 3번 개발계획의 내용 나있죠. 이 개발계획을 수박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있는 장소를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게 한 계획으로 짜는데 이 개발계획을 수박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게 되는가. 그 내용이 나오죠.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오른쪽 241쪽 보면 박스 안에 1번부터 17번까지 있죠. 박스에 때릭스입니다. 공부하기 좋게 불러드릴게요. 241쪽 박스에 있다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렇게 써놔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박할 때 포함시게 할 내용이 뭐가 있느냐. 먼저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는 구역의 명칭을 정합니다. 도시와 구역의 명칭. 뭐 주거단지 사업장이다. 유통단지 조성사업장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거죠. 구역의 명칭을 정하고 위치는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장소다 이렇게. 그 장소 위치도 정하고 면적 얼마다 이걸 정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죠. 2번 이 도시개발계획 지점 목적이 이 안에서 사업은 몇 년도부터 들어가서 몇 년도 끝내도록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장도 지정하고요. 3번 이 도시개발계획을 바로 둘리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서로 떨어져 있는 둘리상의 책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해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내용도 있다면 이 개발계획과 포함을 하게 됩니다. 4번 이 시행자는 누가 들어와서 할 것인가 이 시행자도 꼭 포함을 해서 알려주고요. 5번 시행방식도 정해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사업장에서 시행방식 아까 세 가지 중 무엇을 할 것이냐. 환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용사 방식으로 할 것이냐. 혼용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해주게 되죠. 무슨 계획을 짤 때요. 개발계획을 짤 때. 이 개발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개발계획을 짤 때는 6번. 이 신도시를 이렇게 돼 있는 논바 야산 탑이로서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도시 안에 인구를 몇 명 수용할 계획이냐. 인구 수용계획을 집어넣고요. 각각의 블러그 땅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토지 이용객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7-2번. 이렇게 돼 있는 땅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조성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일부는요. 일부는 개발하여 논밭이 있다. 논밭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공부해서 공급받은 자라이금 개발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논바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원형질 합니다. 원형질으로 공급될 대상의 토지가 있다면 어떤 거냐.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라는 방향도 정해주게 됩니다. 무슨 계획을 짤 때요. 개발계획. 그 다음에 이 도로는 도로 이런 것들을 교통처리계를 하는데 교통처리계에 이 안에 이 신도시 맞을 때 다 밀어버린 거 아니라 때로는 야산은 그 도시가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보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환경보존계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편리하게 조성되어야 되니까 이 시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도시로서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10번도 꼭 집어넣죠. 보건, 의료시설, 복사를 설치기에도 집어넣고 도로, 상하수, 주요 기반서 설치기, 그리고 사발대에 들어가는 돈, 재원, 저달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죠. 13번. 이 도시발구역 밖의 지역에 이렇게 도시발구를 챙겼는데 여기까지가 도시발구역이 아니죠. 그리고 도시발구역 밖에, 여기 밖에 도로가 있다면 여기 안에 있는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기반서 설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13번. 도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 필요,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개발했다 담고요. 만약 수용산망실 가지고 사바할 때 14번.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떤 거냐. 건축은 어떤 거냐. 이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용 또는 생망실 가지고 사바하게 된다 해서 이 안에 편입된 땅을 다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발구역 안에 편입된 땅 중 A 땅 있다, B 땅 있다. 여기에 지금 수용산망실 가지고 사바하게 되는 사업장인데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일차적으로 땅 진두를 만나서 협의 매수합니다. 땅값 제시하고 그 소유자하고 합의를 받아서 매매가 체류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드립니다. 사드리고 사드리고 하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때 매수금이 아까 A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중 일단 5억을 현금으로 받아가시고요. 5억의 상당선 우리가 도시발사로 조성된 토의라든가 건축으로 상환할 테니까 그렇게 할래요 해서 협상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증권 준다고 그랬죠. 그걸 토지상환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작업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이걸 협의 양도라는데 협의 양도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이 C라는 사업은 끝까지 나는 절대 그 정도는 안 되고 절대 소유권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자의 재산권을 절대로 보장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 못하죠. 그래서 우리 법사는 바로 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법적 절차가 걸쳐가지고 그 자의 재산권을 시험자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수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개발을 짤 때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떤 것이냐. 건축은 뭐냐.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은 뭐냐. 소유권의 권리가 또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뭐냐. 강업권, 어권, 양식업권 이런 것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 권리 이런 것들 약도로 이제 토지 등이라는데 이런 것들 하면 그 세산 목록도 개발을 다 집어넣어요.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것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딱 고시하지 않아요. 고시해버리면 아까 그 끝까지 버텼던 자들은 시행자가 그것들을 강의로 뺏어갈 수 있는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 개발 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 부분을 담아서 딱 고시해버렸다. 그러면 고시한 순간 이 시행자에게는 법적으로 수용권이 부여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보상금은 원만하게 철에서 지급하면 끝입니다. 보상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은 시행자가 넘어간 거로 간주해버려 법적으로 그때 보상금은 협의보상의 원칙이에요. 다시 그 수용당한 자하고 시행자가 협상해서 보상을 얼마에 끝낼까요?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계좌번호 갈쳐달라고 해가지고 계좌번호에다가 보상금을 딱 써주잖아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시행자에게 넘어간 걸로 간주해가지고요.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당하신 분이 협상을 하지 않아요.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상이 결례됐어요. 엄청 달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결례되면 그 자의 욕구로 다 충족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강제로 보상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수용자가 관할 토지 수용했다가 보상금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서 됩니다. 그걸 신청을 받아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얼마주고 끝내버려라 라고 결정하는데 그걸 재결일을 합니다. 그걸 결정했는데 그 수용당한 자가 아무 이직 없이 시간 지났다 그러면 확정되요. 주는데 안 받았다면 공탁하면 끝나버립니다. 이때 이 재결을 받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요. 관할 토지 수용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신청해. 이걸 재결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재결신청은 개박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내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 사업장에 바로 살고 계신들 중 바로 없는 세입자들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집은 허섭한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이 사업자 임시로 옮겨주고 다음에 여기 사업 끝나면 와서 임시로 살던 집에서 오히려 오세요 해서 임대택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임대택 건설과 관련된 등도 포함할 것 같으면 포함합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있을 때 그러겠죠. 15번 임대주택 가로 건너떼서 임대택 건설객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도 포함해라. 개발객 짤때게. 16번 바로 여기에 도시개발구에 안에 편입되어 있는 원주민들 집들이 있다. 그러면 나몰라라고 막 철거해 본 거 아니고요. 그분들 임시로 이주케 해 줍니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다든가 이미 있었던 주택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줘요. 그리고 뿌십니다. 옮겨줍니다. 뿌십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해서 순환 개발이라고 그래요.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럴 필요가 있으면 그런 내용도 개발했다 포함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개발객을 수업할 때 포함시 할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금방 쭉 보았던 이런 내용은 무슨 계획을 짤 때 포함해야 되는가 개발계 개발객을 수업할 때 포함시 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박스 속에다 이거 하나 써서 X칩니다. 그래 이 개발계획을 수업하게 될 때 개발계획에 포함시 할 내용이 1번부터 17번까지 쫙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수업할 때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 할 내용을 쭉 체크했는데 그 내용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뭐 환경보족계획 쭉 있었죠. 재원조달 등등 있었는데 그런 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이 시행자가 사활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실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실식액을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이렇게 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실식을 작성해요. 이 실식을 작성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도 작성해서 집어듭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시행자가 실식액 도시발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실식액을 작성할 때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식을 작성할 때 여기다 집어듭이지 지정권자 가수반은 개발계획 내용이 딱 하는 것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은 240페이지 다시 가봐요. 240페 보면 개발 가로 1번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번부터 17번까지 있었죠. 이런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말 중에 거기에 중요표 다만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오른쪽 봐봐요. 밑줄 쳐놨죠. 13, 14, 15, 16 4개 이 4가지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몇 가지냐 4가지다. 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13번 14번 15번 16번 4가지를 보니까 13번을 보세요. 13번은 여기다 네모채요. 바깥에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밖의 장소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밖에 아까 여기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밖의 장소가 드러나죠. 그럴 때 밖의 이 기반실인 이거하고 이쪽 안에 있는 기반실을 연결하게 되는 이런 도로 문제 진입도로 같은 거 이 기반실을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토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그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것은 개발격을 수립하게 될 때 먼저 구역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격에 포함해도 된다는 거 바깥에다 떠납치시고 두 번째 14번 수용 사용 후 대상에 대한 토지의 세부업농 이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그 안에 포함된 것만 바로 끝까지 토지 소자 등이 협조를 하지 않고 협약도 하지 않으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그 토지의 세부업농 구역을 지정한 후에 바로 나중에 개발에다가 포함을 시켜도 된다. 그래서 수용할 때 수에다 떠납니다. 그 다음에 15번 임대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에다 줄 거예요. 세입자에 주고 생활안전대책에 가는데요. 그래 이 구역이 도시바루기 지정돼야 이 안에 편입된 사람 중에 누가 세입자인가 세입자 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와 관련된 정도 구역을 지한 후에 나중에 조사해서 개발에다 집어도 된다. 그때 세입자 할 때 세입자 네모 그 다음에 바로 이 도시바루기 지정되어야 누구누구를 옮겨주고 부시면서 사업을 순찰할 것인가 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순환 개발 문제도 바로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요. 순환 개발다 줄 것이고 순했다 네모 그래 이 도시바루기 지정한 후에 나중에 조사해서 개발했다 포함을 해도 되는 사항이 네 가지 있었는데 네 가지 뭐냐 그러면 박 수 세 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박수세순을 머리에 넣기 힘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박수세순 박수세순 이렇게 하면 익숙하게 용과 다가올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세순 이렇게 아시겠죠. 자 박수세순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구역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면 이 파트 잘 정리한 것이고요. 넘어갑시다. 242표 보면 가로 3반 개발구역의 변경화에 있죠. 자 이 개발구역 아까 여러 가지 사업가가 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료해서 고시했습니다. 고시하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 개발구역 능도만 이 도시가 건서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시된 개발구역 0은 불변하냐 아닙니다. 필요하면 이걸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경 변경해서 고시하면 또 그 계획도로 진행하면 되죠. 이때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몇 번 출시했는데요. 자 지정권자가 자기가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때 지정권자는 자기가 직접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직접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들려요. 1번 가로 3번 지정권자는 직접 마지막에 개발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아시고 두 번째 이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바로 야 변경을 해주라 라고 지정권자한테 요청하면 알아서 변경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냐 여기 현지 상황을 제안하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안 지정권자니까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에 들어갔죠. 아까 지정권자 이내대로 했죠. 지정권자 이내대로 했죠. 대도시장을 제안 시장과 군수 구청자 이내대로 지정 요청자 그런데 이자들도 개발구역 변경을 해소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지정권자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자 그거 받으시고요 또 누구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냐 시행자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냐는 시행자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대도시장을 제안 시장과 군수 구청장도 또 중앙행정계관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4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 수립시 동의해가 요나 했죠 자 거기 가로 1번 원칙이 나옵니다 가로 2번 예가 나옵니다 이 두 가위를 묶어서 잘 정리해두세요 두 가위를 딱 묶어쳐요 원칙 아예 이 아까 더시개발 사업에 시행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아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게 되면 시행자가요 일단 사업병을 자기가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땅 소자들 소유권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있는 토지사항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 건물 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은 폐쇄 등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가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표지부 갑구란 을구란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대로 살려놓고 한단 말이죠 다만 공사를 공사를 하는 기간만 사용수익을 정지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이때 이 시행자는 엄청난 사업병을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예쁘게 토지구역정 사업해가지고 원주인한테 A 이거 받아가세요 B 이거 받아가세요 C 이거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환지를 줍니다 이때 시행자는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준 만큼 내가 사업병을 쓸 테니까 너네들 땅 좀 나한테 바치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바로 일정한 필요로 바칩니다 그래 이때 토지 소자들은 바치게 된다 이걸 토지를 부담한다 그러죠 이 토지 부담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부담하느냐 환지 방식입니다 그때 부담률은 보통 정전 토지 면적댕이 50% 정도를 부담하고 해요 그래 50%를 초과점 범위에서 정하는데 또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때 그 부담을 시켰던 그 토지는 바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천정부터 했다 땅 면적이 그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감자가 매겼더니 이게 1억 했다 개발해서 환지는데 얘한테 야 이거 500정도만 받아라 근데 감자가 매겨봤더니 1억이다 그러면 손해병원은 하나도 없지 면적이 절반 줄어들었지만 땅은 면적보다도 가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죠 1억짜리를 1억짜리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그런 지역으로 이제 탈방금이 됐죠 그래서 각각 환지 받은 사람들이 바로 법적 절차가 건축을 치면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니까 그 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땅값도 계속 올라가고 그 건물값도 올라가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이와 같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정전 토지 소재들은 토지 부담을 하고 부담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해요 그때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뭐 하느냐 바로 그 토지 가지고 이런 도로 설치할 때 쓰고요 공원 만들 때 쓰고요 녹정원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시행자 사업비용으로 그 쓰세요 라고 땅을 받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받아가는데 그 땅을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 비용하고 비용비 바꿀 채 땅이 비용하고 바깥에서 받아가세요 해서 시행자가 챙겨가는 땅이 채비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 공원 녹지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용지로 합니다 이런 공공시설 용지 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부담이 이루어져요 종전 토지 소재들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이렇게 토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이렇게 채비로서 시행자한테 바치고 또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합니다 이때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합해서 종전 토지 소재들에게 다 주지 않고 보르시킨다 해서 보류지라는 말을 써요 보류지는 바로 채비지로 일부는 사용하고요 일부는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 무슨 방식으로 사발할 때 나오는 용어냐 이런 것들은 환지 방식으로 사발할 때 나오는 용어다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 이와 같이 환지 방식으로 사발할 때는 이렇게 토지 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만약 저 사업장에서 수용 상방식으로 사발한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다 땅값 다 받습니다 토지 공짜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부담을 하지 않아요 무슨 방식으로 사발할 때만 토지 부담하고 부담했던 토지에 대한 가격은 보상받지 못하느냐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객을 수박이 될 때 시행 방식을 집어드는데 그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발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 토지 부담이 수반되니까 개발객을 짤 때 환지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가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의 도의받느냐 이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와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보겠는데 자 가로 1번 원칙에서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을 가지고 개발객을 수박할 때 동의받는가 환지 방식을 동의받는가 딱 치고 개발객을 수박을 하면 환지 방식에 동의받는가 환지 방식이 적은 데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재와 그 지역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이상을 동의를 받는다 총수는 2분의 1 면적은 3분의 1 동시효권 와다 중요합니다 환지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객을 병행할 때도 또 이 동의를 받아서 병행해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 지정권자께서 시행자를 보내게 되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아까 봤죠 그중에 국가를 지방사천체를 시행자로 팁에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공영개발이니까 토지 소재와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찰나와요 가로 2번 지정권자는 더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 수입하거나 변경할 때에 더시발 사업 시행자가 국지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가로 1번에서 보았던 토지 소재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와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누구를 시행자로 보내게 될 때 국가 지방 자천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 자천체가 시행자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네요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에 바로 땅값이 엄청 하락해버렸어 여기 거시발국을 지정할 당시에 이 안에 있는 땅값 총액이 천억이었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공공세설 용지를 너무 많이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땅값을 계산해보니까 900억으로 하락했다 100억의 차익이 발생했다 감가 일어났다 그러면 감가 된 만큼 보상을 줍니다 그걸 감가 보상이라고 하래요 누가 사업을 할 때만 이런 감가 보상 문제를 적용해서 바로 토지소자 임차권자한테 분배해서 주느냐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가 시행자일 때 자 242페이지 242페이지 거기에 다시 한번 보면 지정권자는 예외에서 지정권자는 도시발사업을 환지방송으로 시행하려고 개발소바거나 변경할 때 그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한체면 토지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다 중요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한체에 동시에 떠넘쳐서 거기다 써놓습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국가가 시행자다 지방자치한체가 시행자다 그러면 그네들을 행정청이 시행합니다 이네들이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요 이렇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버려야 돼가지고 땅값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그 구역에 그러면 뭘 준다고요 강가보상금 거기다 써놔요 강가보상금 강가보상금 써놨다면 313표로 가자 이렇게 써놔요 강가보상금 313표 있으니까 313표 갔다 옵시다 313표 보면 강가보상금 해가 나와있죠 313페이지 의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가 그따 줄거에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한체 행정청이 시행자는 더시발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있다더니 총액이 사업시행자는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드는 경우 그렇다시 할거에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뭘 강가보상금 또는 없지 강가보상금 누구한테 준다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하 또는 바로 임차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그래 이 강가보상금 옆에다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그걸 지급하게 되느냐 환기방식 그렇다 써놔요 환기방식일 때 이걸 저기합니다 수용상방식일 때 저기하지 않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243페이지 243페 보면 동의자수 산적이 나있죠 이 지금 이 환기방식을 가지고 개발기율을 수박하게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재하 토지소재하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도움을 받아라 그랬죠 와 자가 중요합니다 또는 하면 틀립니다 동시호권입니다 그때 자 이렇게 토지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12,000 저금토로 지정이 되었다 합시다 토지발구역 그래 이렇게 이 정도 면적 있는데 이걸 3등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400 이게 400이다 400이다 400 이것도 400조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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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합시다 그러면 3,40이 돼 그런데 이 땅은 A가 단독수요 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B가 단독수요 전이라 합시다 다 위고요 이건 짜트 땅이에요 그래 이건 바로 저 C가 D가 E가 F 등 C Y W 이런 사람들 가지고 가입시다 이렇게 토지소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국가 지방자찬체 들어가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발할 때는 개발효수로 할 때 동의받지 않고 짜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아닌 시행위를 보내서 사발하려고 한다 환지방식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안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받으라고 그랬죠 토지소유자 총수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2분의 2시간 2분의 3분의 2분의 dirig 그래서 동시효권이라는 것, 면적만 충족해서도 안되고 총수만 충족해서도 안된다. 그걸 와로서 표현해 놓고 있으니까 이 와가 중요하다. 만약 와란 말 대신에 또 논이 나오면 터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터지 소자 또는 터지 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됐다면 A하고 B로 동의만 얻으면 끝이죠. 이쪽에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여기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동의받아라. 그러면 여기 9명이 있었으니까 여기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의받으면 끝이죠. 그럼 A, B의 의사 무시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된다. 면적의 3분의 이상의 터지 소자와 그리고 그 터지 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으로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쪽 짜투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의를 다 받았다 합시다. 7명 거. 7명 거 동의받았는데 A하고 B가 반대했다고 하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짤 수가 없는 것이죠. 짤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7명이 다 동의에서 줬다고 해도 A, B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이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랬는데요. 이때 면적을 계산하고자 함에 있어서 여기에 만약 여기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소유자가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거 지자체 땅이다. 서울특별시 땅이다. 예컨대. 이걸 지방자찬 땅이라 하거든요. 이런 땅을 말하자면 국공유랍니다. 국공유지. 국공유지. 이 도시바울 간에 국공유지 땅이 있다면 이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 면적 포함하냐 제하하느냐 바로 포함한다. 이게 중요해. 자 1번에 그거 나옵니다. 동좌수 산정에서 1번 도시바울 기간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가 있다면 포함해라. 포함해라. 아주 중요해. 포함이지 제함이 드리겠습니다. 제함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률 그 도시개발법하고는 달리요. 그거는 죄해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국토의 법상 도시군관리계획 2반 제한 할 때 기지산 대체. 그때 기는 그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해당하는 토지수에 동의받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남의 3분의 2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거기서는 죄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보고 올까요. 저기 국토개법상 도시발 도시군관리 2반 제한 몇 편이냐 저기 63편 63편을 한번 봐보세요. 63편을 보면 가운데 도시군관리계 2반을 위한 동의합보 기준에서 박스와 같이 5분의 4, 3분의 3분의 3이 쭉 나있죠. 그런데 바로 단서를 보면 단서가 아니라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토개법은 동의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에 있다면 제한다. 그거 하고 여기 243페이지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에 있다면 포함한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 이것도 헷갈리니까 국토개법은 제한다 할 때 제해할 때 제자.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 할 때 포자. 그래서 국제 도포 이렇게 써놔요. 국토개법은 국공유지에 있다면 동의면적 계산할 때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이걸 약적으로 국제 도포 이렇게 해서 딱 써놔 가지고 헷갈리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여기 에컨대 이 땅을 보니까 a의 5형제가 가지고 있어요. 5형제. 5형제가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요. 그때 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다섯 명으로 계산할 것인가 한 명으로 계산할 것인가 그 문제를 2번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와 동의로 받는 대표자 한 명만을 토지소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나대질 때 그렇게 써놔요. 나대질 때 그렇고. 건물이다. 지금 여기 땅 보니까 여기 빗땅은 이렇게 건물이 있다 합시다. 집합건물이. 구분소자가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치분. 이때는 구분소자별로 각각 토지소자 수로 인정해 준다는 것. 집합건물 소유의 관련한 범위를 따른 집합건물의 구분소자들이 공유치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분소자별로 각각 토지소자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 그것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2-2번 2-3번도 읽어두셔야 돼요. 둘 이상의 한 사람이 이 안에 A라는 사람이 여러 필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또 그 1인이 둘 이상의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예요. 그때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그따 죽어요. 필지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자 한 명 지상권자도 역시 한 명으로 처리한다. 2-3번도 꼭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통과하고 4번 하나 보겠는데요. 4번을 보시면 더시발교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 개발교역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처리하는 사람들은 동의자수 계산할 때 제외를 해주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더시발교역 지정 제한이 된 후부터 개발교역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자의 변경된 경우 또 개발교역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교역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소자가 변경된 경우는 기존에 따름치에요. 기존 토지소자 동의서를 기존에서 산재한다. 기존에 따름치고 변경된 금트리기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토지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토지소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재한다. 이렇게 보시고. 동그란 2번. 이 동의자수를 계산할 때 동의 받는 순서. 동그란 2번 앞에 따른 동의 받는 순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의 받는 순서. 여기에 동의를 받게 되는데 국공의도 있고 사유지도 있어요. 그때는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이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대한 토지소자와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상으로 동의를 마쳐보도록 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봤는데 이 요건에 미달되요.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지 소유자인 국공지 관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동의 받는 순서는 사유지가 먼저고 나중에 국공의다. 이게 바로 2번입니다. 국공의를 제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사유 토지소자에 대하여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도지면적 및 토지소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지 관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동의 요건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은 마치고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244페이지 도시발격 지정 파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였습니다.